하늘로야! 하늘로야!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 설교는 절대로 헌금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1년에 꼭 한 번은 헌금 설교를 하지만 오늘 설교는 아닙니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날 설교의 본문에 헌금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그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준비해온 대로만 설교를 하셨어도 교인들은 그 설교의 주제가 헌금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연히 깨닫게 되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변명 비슷한 사족을 설교전에 미리 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염려하셨던 대로 헌금이란 신앙생활의 요소들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기독 교인들에게 조차 잘못 인식되어 있거나 때로는 쉽게 시험거리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족의 강단에서도 제일 꺼리는 설교 주제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면 피차 교인들끼리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타부 금기상처럼 이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헌금을 두고 그렇게 쉬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자의 헌금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서 명백하게 가르치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목사가 언급을 회피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면 결코 참된 대언자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교인도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미 신실한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일 밤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여 2017년을 풍성하게 결산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한 2018년에 더 힘써 하느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충성할 것을 서운했습니다 이 시간제는 그 결의된 새해의 경상비의 산도 넉넉히 채울 수 있도록 성도가 어떤 자세로 이 헌금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헌금은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시행해야 할 자랑스러운 직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돈아인들에게 아가이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혹 마게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군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성도를 위해 연보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시하여 마게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특별 구제의 헌금을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던 가들에게 물질적으로는 이방 지역의 초대 교회들보다 오히려 훨씬 약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아가야란 로마의 행정적 속주의 이름으로써 고린도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말은 1년 전에 헌금이 완전히 모아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 헌금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의 성격이 매주일 들인 전기 헌금과는 달리 따로 작정하고 드린 일종의 특별 소원 헌금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회를 마게돈아 지역의 교원들 앞에서 자랑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특별 구제 헌금을 시작한 것이 헬라 지방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 교회들에 속한 많은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이란 말은 사도바울이 디도와 몇 사람을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전에 약속한 연부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일로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정해놓고 1년 전부터 시작한 헌금이 원래 정해놓았던 기간 내에 시행되지 못하면 다른 마게돈아 성도들 앞에서 자랑은 그냥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성도들이 작정했던 헌금을 약속대로 바치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울로서는 그들의 헌금이 참 연부답게 되도록 만드는 사도로서의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었지 결코 억지로 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헌금을 다른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할 정도로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기서의 자랑이란 결코 어떤 사람을 내세우거나 높이기 위한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성도들도 영적 자극을 받고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발시키는 아주 선한 자랑이었습니다 재벌이나 유명인사들이 무슨 자선사업을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내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집니다 하지만 그런 보도가 무슨 한 개인을 높이기 위한 속보이는 자랑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미담을 들음으로써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 하고 같이 흐뭇해하기도 하며 또 다른 부자들이 자극을 받아 그들도 기부금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신자가 교회 앞에서 헌금 생활을 공적으로 하는 것 역시 그러합니다 성도들이 헌금들인 제목들을 위해 예배 중에 함께 기도하기도 하며 다른 교회나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 내용을 공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높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함께 서로 격려와 힘을 얻게 해주는 선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선한 일을 쉬쉬하고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공개적 헌금을 비판하는 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성경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문맥을 완전히 무시한 엉터리 인용입니다 마태국 6장 3절에 보면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이라는 말씀 바로 앞에 너는 구제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말씀 바로 다음이 이어지는 4절에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제이지 헌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헌금이 무슨 검은 돈입니까? 헌금이 무슨 뇌물이나 부정한 비자금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이 어딘가 부끄럽고 뜨뜻하지 못한 것이 있던지 아니 헌금 자체를 무슨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고 나쁜 돈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참 연보는 조금 더 쑥스러울 것도 거부할 것도 숨길 필요도 없이 항상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야 할 선한 자랑거리입니다 하늘 앞에 작정한 연보를 늘 약속대로 준비하여 바침으로써 다른 교우들까지 분발시키는 이 선한 직무를 자랑스럽게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헌금은 본인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즐거운 직무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공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느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느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느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사도와 어른 헌금을 가리켜 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농사지할 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철칙이 헌금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이 심는 것이 어떤 상대적 액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오라고 한 대로 문제는 헌금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을 작자하게 바치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이라는 말씀이 곧 그 마음의 마음의 많고 적음을 가리킵니다 즉 많이 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헌금 액수와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헌금에 들어간 정성의 정도와 그 헌금을 바치는 즐거움의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재정부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항목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했으니 누가 얼마만큼 즐거이 내고 있는지 틀림없이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자가 낸 많은 헌금을 제쳐놓으시고 그 대신 과부가 바친 두랩돈의 헌금을 크게 칭찬하신 것이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헌금을 작정하며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함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야말로 헌금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이며 헌금들은 본인이 양심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인 동시에 또 하느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많은 정성과 많은 즐거움으로 심는 자에게 돌아오는 만이 거둘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하느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란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자가 되고 또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본인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뿐 아니라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구제를 빌려하여 더 크고 많은 선한 일까지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재물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 사실을 다시 강조하면서 하느님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라고 했습니다 심고자 하는 자에게 심을 씨를 주신다는 말은 헌금을 바치고자 하는 성대에게 그 헌금을 실행할 수 있는 힘까지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라는 말은 그렇게 바친 헌금이 크게 쓰이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헌금 드린 본인에게는 먹을 양식 즉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자기 하신을 위해 쓸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뿐 아니라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더 큰 복까지 갑절로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 생활에 따로는 영육관의 큰 은혜와 넘치는 복은 결코 목사가 꾸며낸 공수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느님께서 친히 공헌하신 사실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틀림없는 약속을 두고서 교인들이 돈을 짜내기 위한 목사의 얄팍한 수법이라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목사에게 보다도 먼저 하느님께 그 얼마나 무리하기 짝이 없는 신성 모독이 되겠습니까 정말이지 헌금은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는 교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지도 못할 사실이지만 이것을 체험하는 성도에게는 틀림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사회사업 중에도 모를 때는 그저 어려운 줄만 알고 기피했지만 일단 한번 해보면 아 이게 이런 재미야 하는구나 하고 그 맛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우이웃을 찾아가 위문품을 나눠주거나 오지에 가서 무료 치료를 해주는 등의 봉사가 처음에는 귀찮고 그릇김까지 들어도 일단 한번 해보면 그야말로 가슴 뭉클한 보람을 느끼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취미생활처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헌금 역시 모를 때에는 그저 힘들게만 보이고 하기 싫게만 여겨지지만 일단 체험해보면 정말 쉽고도 즐거운 일인 것을 곧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을 받신다는 자체가 즐거워지는 것 헌금의 인색하는 교훈들은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고 의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즐겁게 드리는 자에게는 두 가지 즉 더 풍성하게 헌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한 자신의 생활에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우시는 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 생활에도 역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있습니다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자는 그것이 평생토록 시험거리가 되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지만 오직 정성과 즐거움으로 바치면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헌금은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증거의 직무입니다 11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강구하며 하느님이 너희의 귀신 즉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연사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감사하느라 아멘 여기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라는 말은 바로 앞자리에서 언급되었던 사실 즉 헌금생활을 통해 의의 열미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생활의 부요함을 뜻합니다 그런 성도는 계속해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즉 점점 더 풍성하게 헌금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영육간의 부요와 풍성함이 넘치는 헌금생활은 결과적으로 하느님께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이 돌아가는 궁극적인 유종지미까지 거두게 됩니다 여기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감사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즉 지금 헌금을 모아 보내는 이쪽 헬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하느님께 감사를 돌리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절에서 또다시 설명되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이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즉 그 교회의 성도를 돕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사람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넘이라고 조금 어색하게 번역된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께 많은 감사를 넘치도록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즉 지금 고림도교 교회들이 드리는 헌금은 궁극적으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하느님께 더 많은 감사를 올리게 만든다는 뜻인 것입니다 13절도 좀 더 알기 쉽게 의역하자면 너희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이 봉사의 직무를 잘 행하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그리스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음을 명백히 증거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헌금 생활을 충성스럽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곧 그 신자 속에 있는 신앙이 진실하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전에 14절의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강구하며 라는 말은 여러 사람 교회 교인들이 고림도교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말의 끝없이 그런 사랑의 헌금을 전달받으면 그 사이에 뜨거운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도바울 역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감사하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앞서 본 대로 그 헌금의 결과 하느님께는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이 돌아가고 신행이체의 삶을 살고는 참된 신자가 드러나며 또한 성도들과 교회들과 하는 유대와 영적 교통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사도바울에서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 즉 하느님께서 신자의 헌금 생활을 통해 이처럼 오묘하고 풍성하게 여시는 은사에 그저 뜨겁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느님을 영호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바로 이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을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꼭 수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아무도 알 길 없고 물론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기본 신앙은 가춘신자임을 알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조를 받치고 있으면 그 신앙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똑똑하고 행실이 바르면 그 자체가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처럼 어떤 성도가 그처럼 진리에 바로 서고 교회 봉사에 충성을 다하면 바로 그 자체가 하느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처럼 헌금 봉사의 직무야말로 그 사실 한 신자가 정말 하느님께 영광이 돌아갈 만큼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이고도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헌금 생활은 다른 성도까지 하느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일파만파의 효과까지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다해 헌금하는 성도를 볼 때 목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얼마나 뜨거운 감사가 절로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어디선가 구제를 받은 성도가 하느님께 감사하고 목사전도 헌금을 통해 주부를 받게 된 성도가 하느님께 감사하고 성교비를 받은 성교사가 하느님께 감사하고 후원을 받게 된 신학생들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 양이 얼마나 많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치는 본인은 자신이 헌금하게 된 것을 두고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헌금이 선하게 쓰이고 있는 곳에서도 그처럼 많은 감사들이 올려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헌금은 하느님께 올라가는 감사와 영광을 곳곳에서 배가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은 제일 되는 본분이란 결코 입으로만 외우는 교류문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받은 부여한 은혜 가운데 많은 감사와 함께 후원 연보를 드림으로써 하느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실 큰 영광을 더 많이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 플로리다에 소지하는 어느 신학교에서 목회학 세미나를 수강하고 있을 때 한 강사목사님의 세신자 교육 방법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 나오는 교인들은 먼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어떤 서약서의 서명을 꼭 해야만 정식으로 그 교회에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서약서의 내용은 개인신앙고백이라든지 기본적인 교회생활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나는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서약이 있고 매주일 평균 11조의 액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까지 서는 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세신자 세약 양식의 사분을 직접 보면서 눈이 휘둥그려졌습니다 처음 교회 등록하려는 교인한테 11조 생활까지 세약을 시킨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헌금을 열심히 한다는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무산 강요를 하거나 부담주는 행위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신입교들을 다 떨어뜨리기 십상일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 사회가시던 교회는 미국 교회에서는 꽤 잘 알려진 신흥 대형 교회이며 계속 크게 성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또 바로 그런 까절기에 그 목사님을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의 강사로 그 신학교에서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이지 미국 교인이든지 한국 교인이든지 그 문화와 관습이 어떻게 다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참된 교회와 제대로 된 신자들은 헌금생활 역시 신실하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금을 신자의 당연한 봉사의 직무로 여기면서 즐거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혜를 받은 신자라면 그 누구나 똑같이 통하는 사실인 것을 제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결코 거북해야 하고 감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행함으로써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때는 평생토록 시험거리가 되지만 정성과 즐거움으로 할 줄 알게 되면 은혜가 갑절로 넘치게 되는 것을 꼭 체험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바로 이런 신실한 헌금생활을 통해 더 크고 온전하게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마땅히 바쳐야 했을 헌금에 빠뜨린 것이 있다면 나 자신에게 바로 그만큼 영적 및 물질적 손해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 이룰 수 있었던 선한 일에도 그만큼 모자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실한 신자라면 그런 부족함의 악순환에서 즉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교회에 힘을 주고 다른 성들을 격려하는 자랑스러운 헌금 새로운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게 해주는 정성과 즐거움의 헌금 자신이 진정 신행일체의 삶으로서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음을 만천에 보여주는 증거의 헌금 이처럼 귀중하고 복스럽고 아름다운 헌금의 증물을 새해는 더욱 온전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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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